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끝까지 단속합니다 웃기는 뉴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건 사실 웃기는 뉴스인데 가짜뉴스 가져왔어요 이런 거 혹시 보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바로잡습니다 조선일보인데 20년 7월 22일자에 이인영 장관의 아들이 입찰 없이 서울시 영역을 따냈다 이런 기사 생각나시죠? 네 되게 악의적인 공격 기사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인영 아들이 입찰 없이 수위계약으로 막 입찰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영역을 따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스위스 유학에서 기국한 뒤에는 맥주집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유학 가기 전에는 맥주집을 했었다는 얘기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인영 장관이 언론중재를 걸었고 얘들은 왜 7월에 했던 오보를 3개월이나 더 뒤에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정정한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제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웃기는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보시면 신문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한단 기사에요 한단 기사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기사가 나왔었냐 이걸 볼까요 맥주집 하던 이인영 아들 입찰 없이 서울시 영역단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스위스 유학 후에 맥주집을 운영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스위스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도 계속 맥주집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전문적인 직업이 없었던 그냥 술 장사가 맥주 장사 하던 애가 서울시 영역을 따냈다 이 논리로 조진 거에요 이 인영 아들 술 장사서 맥주집 하던 애 아냐 걔가 따냈어? 이렇게 만들려고 근데 알고보니 귀국한 뒤에는 맥주집 운영한 사실이 없어 그러면 유학 가기 전에 잠깐 맥주집 했다가 유학 갔다 와서는 서울시에 합당하게 용역을 따낼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맥주집을 하던 이인영 아들이 입찰 없이 서울시 영역을 따냈다 라고 하는 악의적인 기사를 정정하기를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얘네가 완전한 정정을 다시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얘네가 그냥 어떻게 바꾸냐 보세요 마술입니다 유학 후에 맥주집 운영했다 라고 해서 무자격자가 입찰을 따냈다 라고 썼던 놈들이 뭐라고 바꾸냐면 지금 이렇게 유학 전에 맥주집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맛이 다르잖아 스위스 유학 후에도 계속 맥주집 운영해오는 사람이 서울시를 땄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유학 전엔이라고 근데 이걸 아무 실익이 없는 거야 귀국한 뒤에는 맥주집 운영은 사실 없다 라고 바꿔줘봤자 3개월 지난 뒤에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야바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도는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런가 하면 저희가 박지선 희극인 박지선 씨 사망 관련해서 조의를 표했는데 한겨레에서 조선일보를 유일하게 조줬어요 박지선 유서보도 이게 정말 심각한데 한겨레만 이렇게 나온 거고 다른 언론이나 사실 복지부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는 방통심의위원회 방통위에서 좀 문제를 좀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50권을 넘게 썼잖아요 이렇게 50권을 써서 장사를 한 거야 근데 유일하게 그나마 조선일보 박지선 유서보도를 그나마 한겨레만 조심스럽게 언론 입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복지부가 나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자살률이 1위인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모방 범죄 허용적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사망 이후에 따라 돌아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한국이 이게 평균 11.5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아요 그러면 이런 기사들 사람의 자살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언론들은 있으면 안 되는데 박원순 지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살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SBS 조선일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너무나 복지부가 좀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가짜뉴스를 하나만 더 할까요 오늘 뭐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저녁에 박범계 의원이 실검에 올랐잖아요 박범계 의원 이거 실검에 오른 이유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기자들이 3천만원 예산 달라 예산을 두고 이제 뭐 사실 뭐 대법관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뭐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살려주세요 한번 하라는 그럼 이거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 같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면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목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박범계 대법관에 예산 필요하면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박범계 대법관에 예산 원하면 의원님 살려달라 해보세요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대법관의 훈수돈 박범계 와 진짜 조중동 위주로 다 이렇게 기사가 네 조중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이제 아주경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냥 팩트라고 할까요 그 상황이 그대로 나왔는데 근데 일단은 뭐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굉장히 큰 예산도 아닌데 법원 행정처에 좀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삭감이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어필을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박범계 의원이 그거를 자격 판사 출신이고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니까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예산 같은데 자꾸 깎이는 게 딱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뭔가 마치 어 예산 필요해? 그럼 한번 살려달라고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기사 제목을 쓰는 게 정말 이게 기레기 기덕이가 아닌가 근데 이게 오늘 오전에도 이제 이낙연 대표가 입조심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사실은 이거를 이제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니들이 주장을 해라 인마 라고 오히려 도와준 건데 당연히 조중동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살려주세요라는 워팅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거긴 한데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의 표시일 텐데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기레기들이 참 신났죠 먹잇감을 줬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요것도 언론에서 제대로 안 쓰고 있는데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고발된 게 불기소 됐다 눈을 다 보면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김학의 인데 김학의 아니라고 해서 공소시효 넘겨서 봐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추미애 장관이 정말 고마운 게 검찰 지휘부와 김학의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MB 사건 관련해서 검찰 지휘부가 사과하게 만들겠다 아 이런 거 정말 강력한 거 그러니까 그 내부 게시판에서 지지고 볶고 뒷말들 있지만 야 조용해 인마 검사 검찰 우리가 잘못했잖아 김학의 사건 MB 사건 사과하도록 만들어냈어 진정한 의미에서 검찰을 제대로 법무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본인들은 다 해야 할 지금 사과를 하지도 않는 주제에 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수사하겠다고 무슨 원전 중단한 거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행태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아무런 영수증 없이 96억인가요 84억인가 84억인가 그 정도로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돈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놀랍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연 얼마나 떳떳할 것인가 84억이라는 거죠 대검 특활비 이거는 영수증도 필요 없어 그냥 쓰는 거야 특활비가 이렇게 많은지 좀 몰랐어요 이거를 본인이 그냥 뭐 나중에 정치할 생각이 있어서 그걸 정지자금으로 돌려서 썼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지 그렇게 쓰고 있겠지 실제로 그랬더니 또 국임당에서는 추미애 장관도 특활비 있잖아 보니까 20억인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대검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특활비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잖아요 이 분 박근혜 북정원 특활비 장난 받아서 쓰다가 결국은 또 이것 때문에도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활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또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짜 뉴스 단속방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 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